정형외과 전문의 석영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식겐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 통증 감소와 두 번째 관절 범위 회복입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절 강내 주사 치료와 약물 치료를 주로 이용하고 관절 범위 회복을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관절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스로 하는 자가 관절 운동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도수 치료를 하게 되면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회복기간과 통증을 줄일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